생강, 몸에 좋은 거 다 아실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되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 생강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드시면 더 좋은데요 오늘은 이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또 생강과 함께 차로 만들어 먹으면 너무나도 좋은 식재료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시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생강차 한잔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생강차를 만드실 때 이것을 함께 넣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입니다 즉 비트 생강차인데요 이 생강과 비트가 왜 몸에 좋을까요? 먼저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생강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진저롤의 암 예방 효과가 검증이 되었는데요 2020년 미국 미네소타 연구팀은 희름룡 쥐에게 인간의 대장암 세포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진저롤을 먹인 그룹과 위약을 먹인 그룹을 나누어서 관찰했는데요 위약을 먹은 그룹은 28일 지나면서 종양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평균적으로 13개의 종양이 발견되었죠 그런데 진저롤을 먹은 그룹은 38일이 지나서야 종양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평균적으로 4개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팀은 생강의 진저롤이 암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자연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미국 암연구소는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생강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생강은 항염증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된 여러가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생강은 대장의 만성염증을 억제해서 염증 수출을 감소시켰고요 또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2013년에 나온 연구외과를 보면 생강 보충제를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매우 강력한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강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세균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생강을 섭취하면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쉬운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로 좋은 생강으로 생강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생강과 함께 비트를 넣어서 만든 비트 생강차를 먹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에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또 칼로리는 낮으면서 에너지를 증제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비트는 땅 속의 붉은 보석이라고 불린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서양에서는 파프리카, 브로콜리, 셀러리와 함께 4대 채소로 꼽히면서 여러가지 음식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트를 이용한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이 비트에 좋은 작용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가장 먼저 비트는 에너지를 증제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영국 의학전화를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남자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비트주스를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가짜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비트주스를 먹은 그룹이 사이클을 16% 더 멀리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트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한데요 이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또 안토시아님도 풍부한데요 눈의 피로를 증정시켜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비트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그래서 배변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비트에 또 하나의 효능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을 낮추어주는 효능인데요 2015년 고혈압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비트주스를 4주 동안 하루에 한 잔씩 마신 결과 고혈압 환자들의 혈관 확장 기능이 20%나 개선되었고요 혈압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저질이 잘 되지 않았던 환자들도 비트주스를 함께 먹었을 때 혈압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트는 혈압을 낮춰주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트에 너무 중요한 효능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인질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영국 연구진이 70세에서 80세 실험 대상자들에게 비트주스를 10일 동안 먹게 했는데요 그 결과 구강에 있는 세균들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구강 내 세균을 보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세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주스를 먹은 그룹에서 노년층 심혈관 건강과 인질 기능 촉진에 도움이 되는 구강 내 좋은 세균들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는 인질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강과 비트 너무 건강에 좋은 식재료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비트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은 약 10g 정도 그리고 비트는 약 70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생강과 비트를 갈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뜨거운 물 약 300cc 정도 넣고요 레몬즙도 약 반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도 우려내시고요 우려낸 차를 망에 걸러서 여기에 꿀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비트 생강차 정말 색깔도 아주 예쁘고요 또 맛도 너무 좋은데요 생강이 향도 나고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에 너무 좋은 식재료 생강과 비트를 이용한 비트 생강차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비트 생강차 잘 활용해 보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